별빛은 수백억 강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대요.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수백억 강년살 먹은 진짜 별은 사라졌고 반짝인다고 다 살아있는 건 아닌 거죠. 제가... 제가 스키 랜드로 다 할게요. 그럼 지금 빛나는 저건 다 죽어버린 가짜인가? 가짜여도 빛나잖아요. 빛나면 되는 거잖아요. 그 집에서 웃으면서 나왔던 사람이 나쁜 걸요. 아직 물건을 버린다고 하진 않았어요. 좋은 데로 사세요. 번복될 수 없는 게 인생인데. 이 새끼 사진을 멈춰가잖아. 눈깐도 초롱초롱하고. 미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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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barriers runter다. 미지야! 잔따트! 이 세 ult이 뒤에 모양이 될 것 같아서 poder sang driveruki 홍군 기도라도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나지면 나 계속 만나러 갈거에요 다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셨네요 세상에 신은 없나봐요 내가 찾던 사람이잖아 내가 찾던 사람이잖아 기다렸어 소중한 걸 타르기 마른다운 걸 그루만 지듯이 이렇게 만져주길 바랐어 두번째는 저의 것 기다렸어 저의 박 думаю 자의 그래 제가 꼭 할기만 드려줄게 내가 만든 빛을 보러 와줘서 고마워 내 인생의 감독은 당신이에요 It truly is that we exist